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이튜입니다 사와디카 폼추 이트카 스포츠서울닷컴과 드로잉서클에 함께하는 태국 심장병 어린이 도끼 자선경매에 제가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데요 그래서 제가 기부할 소장품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가 좋을까? 사진 결과 바로 짠! 이 컵을 준비해왔는데요 이 컵은 저희 콘서트 때 사용되었던 굿즈 상품입니다 저도 지금 집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 사진 쪽에 사인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 보시면 바닥 밑에도 저의 사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물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물 드시면서 슈퍼주니어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이번 경매 행사가 많은 분들의 호응 속에 잘 진행이 되어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실거죠?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의 티켓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슈퍼주니! 먹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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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